자, 나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자, 일로 와. 헬스, 헬스. 헬스도 같이 해요, 남편이랑? 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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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오케이, 또. 이거 진짜 힘들어. 못 해. 어? 누구야? 누구야? 나는 투에 넣은 줄 알았는데, 저분이. 장충동 헬스 보인. 네, 네. 그런데 항상 헬스장만 가면 항상 계셔서 인사드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같이 그냥 평소에 헬스장 가면 같이 운동하는 사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엄청 잘하시네요, 우리. 오, 야, 저걸이. 우와, 몸 진짜 좋으시다. 우와. 우와. 70대? 와, 70대인데 진짜 몸 너무 좋으시다. 와. 모든 헬스장에는 한 분씩 계세요. 동네 터줏대감처럼. 아, 무조건 계세요. 마이티마우스 쇼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 오, 그러네. 그저 쇼리 느낌 나죠, 쇼리 느낌. 오늘 한번 등 한번 해 보려고요. 형, 그럼 오케이. 30, 30, 60, 80이네? 80. 80? 우와. 우와, 멋있어. 이야, 몸 좋다. 자, 그렇지. 아니, 선생님. 그런데 이게 너무 꼴 보기 싫거든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너무. 이게 지금 긴장돼서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네가 할까 할까. 긴장돼서. 이게 지금 네가 할까 할까. 이해하는 거예요? 긴장돼서. 미래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어? 미래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아, 그렇지. 이게 아기가 저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흠, 아! 그렇지. 우와. 잘하네. 오케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하하하하. 내 친구야. 백 한번 갈까요? 백? 네. 백 해, 해보긴 해 봤지. 아, 백까지 해 봤지, 백까지. 100kg 간다고? 오 무겁다 이거. 중량 많이 나간다 저거.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지. 정자도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레드리프트 이거 저기 힘든데. 포르몬. 그렇지. 야 이거 어떻게 들어. 배에 힘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허리 조심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그렇지. 대단하네 대단해. 영차. 와 얼굴이. 잘했어. 잘했어. 야 근데 저분 저기. 방송하는 분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쓱 나오네. 헬스보이들. 미남이셔. 완전. 잘했어. 놀아줘. 잘했어.